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성 깎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화가 그의 영어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화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화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8가지의 환상을 살펴보았는데요. 스가리아가 선포한 그 환상의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할 때 큰 힘과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건축이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환상 후 오늘 말씀이 있기까지 우리는 하루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실 환상 이후에 오늘 말씀이 있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2년 동안 계속해서 성전 건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진행되었으니까 성전이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겠죠. 그 성전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 이제 우리에게도 황폐한 시절들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예전처럼 임하는 그 시대가 곧 오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베델 사람들이 스가리아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인 7장과 내일 살펴볼 8장에 걸쳐서 그 대답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질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와 예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메 베델 사람들이 질문한 부분을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치욕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후회스러운 날이죠.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다섯째 달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곡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어떻게 했다고 베델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러 해 동안 했다고 했는데 그 여러 해가 몇 년을 의미하냐면 70년을 의미합니다.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기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 남유다가 멸망한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날 끌려가서도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날을 잊지 않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성전의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생기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 시대를 맞이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새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이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 가는 이때에도 그 치욕적인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가 금식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베델 사람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스가래를 통해서 답을 해주셨는데 5절 말씀이에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주시기보다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70년 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애통하고 금식한 것이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두 번에 걸쳐 묻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금식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금식은 해보지 않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는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스가리아가 베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던진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헌신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사랑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다 압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말씀과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서들은요 너무나 또 단순하고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1절 12절 말씀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망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망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선지서들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선지자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그 대결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망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큰 진노가 내려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나왔죠. 그런데 성정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때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너무 애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정건축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성정건축을 통해 다시 자신들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될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 목숨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평안하고 풍족할 것에만 기대하고 성정건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이셨던 겁니다. 저희 딸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면 본인이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5학년인데.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하겠다고. 아빠가 하겠다고. 그러면 다시 딸이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빠가 기도하면 길고 자신이 기도하면 짧기 때문이죠. 어차피 기도는 해야 하니까 빨리 끝나고 싶은 마음이 저희 딸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긴 기도가 이어지니까 기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는 기도가 여러분 잘 하는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가 잘 하는 기도일까요? 입을 열어 부르짖는 기도. 잘 하는 기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면 그 기도는 잘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렇게 애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도 내려놓고 다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하고 여러분 중보의 자리를 가보십시오. 그 중보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한목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합신 기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방기도센터에 가시면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던 24시간 열방을 위한 기도가 이번 주 목사님들 회의를 통하여서 최양락 목사님들 통해 다시 회복되고 열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 다 동참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껏 먼저 생각했을 때 내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이미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9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이 스가리아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상태가 어떤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시는데요. 특별히 9절과 10절에는 구체적인 네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혜와 국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야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현재 이스라엘의 삶은 진실하지 못한 재판이 판을 쳤습니다. 공의가 없었어요. 서로 인혜하거나 국류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서로 미워했습니다. 이 모습들 어디에서 본 겁니까? 이미 옛 조상들을 통화해서 다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 때문에 큰 진노를 옛 조상들에게 내리셨고 70년의 종살이를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시 스가래를 통화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섯 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일곱 번째 에바 속에 담긴 한 여인의 환상을 통화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너희 믿음의 사람들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 번째는 어떤 진노를 하나님께서 큰 진노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마라. 이보다도 더 큰 저주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진노는 없어요.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이제 기도하지 마라. 불러도 소용없다.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죠. 그 교제를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교제를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14절 말씀에 어떤 진노가 임했을까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두 번째는 그들에게 바람을 붙어서 여러 나라로 흩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것만으로도 참 힘든 일인데 흩어지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폐한 땅이 되었죠.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큰 진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멀리 이방 나라로 보내셔서 황폐한 곳에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오늘 베델 사람이 스가리아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길 원하는데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국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물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스가라라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베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식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했던 금식들은 다 버리고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금식에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금식에 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말씀을 듣는데 이 설교가 나를 위하여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우리의 전심을 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전심을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금식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금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약한 자를 돕게 되고 약한 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돕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진실한 재판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억압하지 않고 돕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금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5절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의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우리 먼저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한 것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예배하고 헌신한 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임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을 드리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불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깁니다.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저희가 진실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의 심령이 정말 나를 위한 기도의 심령이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두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헌신한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나를 위한 그 마음 나를 위한 그 욕망 하나님 나를 위한 그 하나님 잘됨을 하나님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 이제 멈춰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닌 나를 위한 헌신이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기를 위함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금식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온전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헌신하는 그 헌신이 나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 그 헌신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 12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망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망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더다 하나님 우리가 진노 속에 있지 않길 원하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가 오직 주의 말씀에 기기울이게 하소서 기기울일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셔서 진노가 아닌 새로운 부응이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한국교회가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에 기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해 주의를 받으세요 코로나19의 활동를 지정해 주십시오